H2S에서 S의 비공유 전자상은 몇 개가 있는가? 그러면 이 S라고 하면 몇 조건소에 해당이 되는가? 6조건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6조건소. 6조건소라고 하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는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S는 수소한테 전자를 각각 1개씩 받아서 우리가 8개 파루스를 만족을 시키고 있고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황한테 전자 1개를 받아서 그런대로 우리가 2개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와 같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전자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와 같은 전자상을 우리가 부를 때 비공유 전자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으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 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죠. 비공유 전자상.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은백색 광택성 물질로서 비중이 약 1.74인 위험으로는 무엇인가? 비중이 1.74다라고 하면 그런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벼운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1.74, 이것은 우리가 마그네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 마그네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비중이 1.74가 되는 것이다. 비중이 1.74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누설되어 직경 2m인 상태에서 풀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때 위험물의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에너지 방출 속도는 몇 kW가 되겠는가? 가솔린의 연소열이 43.7kWg이며 진량 유속은 55kW 제곱미터 세크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에너지 방출 속도, 그렇죠? 에너지 방출 속도. 단위 면적당 발생되는 에너지 방출 속도, 그렇죠? 에너지 방출 속도. 이 에너지 방출 속도를 우리가 Q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방출 속도를 우리가 Q라고 이렇게 표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A에다가 곱하기 델타, H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M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M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진량 유속이 되겠죠. 진량 유속, 그렇죠? 55, 그렇죠? 55, 그렇죠? 55, 그램퍼, 그렇죠? 그램퍼, 여기서 55, 그램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곱미터 세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제곱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죠? A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발생이 되는, 그렇죠? 단위 면적당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직경이 2m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면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4분의 1, π, 4분의 πd의 제곱이다. 그렇죠? 4분의 π, 그렇죠?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죠? 델타 H라고 하면 연소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43.7, 그렇죠? 43.7. 단위는 키로줄퍼, 그램.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램하고 그램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단위가, 그렇죠?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단위가 제곱미터가 떨어집니다.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그렇죠? 여기에서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단위는 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하고 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러면 키로줄퍼 세크,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얼마,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콜은, 우리가 이콜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된 값이, 이것이 우리가 9번이 되니까, 그렇죠? 7,551, 그렇죠? 7,500, 7,500, 7,500, 그렇죠? 7,551 단위는 키로줄, 그렇죠? 키로줄, 키로줄퍼 세크,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키로줄퍼 세크를 우리가 똑같은 단위로, 이것을 우리가 키로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로줄퍼 세크를 우리가 키로와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이 키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그죠? 키로줄퍼, 그죠? 키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키로줄퍼 세크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KK 약분을 시키게 되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퍼 세크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와, 와트, 와주세, 와주세,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와주세, 와주세, 줄퍼 세크, 이렇게 되니까 와주세,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와트는 줄퍼 세크가 되겠다. 앞에 K가 있으니까 뒤에도 K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옥내 저장소가 아닌 것은, 옥내 저장소는 첨화의 높이가 6m, 그죠? 첨화의 높이가 6m 이상일 때, 우리가 옥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저장 창구의 연면적이 100제곱m가 아니라, 그죠? 150제곱m. 여기에서 우리가 150제곱m 초가일 때, 그죠? 150제곱m 초가일 때,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10번 문제도 전번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브롬을 탈색시키면 완전 연소할 때 CO2하고 H2O가 같은 몰수로 생성되는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태워보셔야 되겠죠, 그죠? 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CO2하고 H2O로 나오는 물질은 무엇이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가 3개가 되겠고, 그죠? H가 3개, 4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H가 4개.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그죠?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나온다. 탄소가 왼쪽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H가 왼쪽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개가 되려고 하면 2. 그 다음에 산소는 8개, 오른쪽에 8개 나와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4.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3몰이 나오고 물은 2몰이 나오니까 CO2하고 H2O의 몰수는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자, 2번 문제. 탄소가 3개가 되겠고, H가 8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H가 8개, 여기에 3개, 5개, 그죠? 8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 CO2하고 더하기 H2O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탄소가 왼쪽에 3개가 있기 때문에 3, 수소가 왼쪽에 8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 그러면 산소는 오른쪽에 2, 3은 6, 4, 1은 4, 10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5, 이렇게 적어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CO2하고 H2O의 몰수는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번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3번에 보면 탄소가 3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는 몇 개 나와 있습니까? H는 4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4개. C3, 그죠? C3, H가 4개. 그러니까 C3, H가 4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서 1번에 나와 있는 화학식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3개가 되겠고, 그죠? H가 6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전리가 된다. 탄소는 3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그죠? 산소는 2, 3은 6, 3, 1은 3, 9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9개가 되려고 하면 4.5, 이렇게 하게 되면 9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4.5에다가, 그죠?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산소개수는 9개가 나온다. 결국 여기에서,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몰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죠? 산몰 같은 몰수가 나온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쪽에서 사람이 Здоровpay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약 1 글쓰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igneustom